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인포스탁 데일리가 전해드리는 9월 23일 퇴근길 3월입니다. 코스피지 수는 전거래를 대비 0.41% 상승한 3,127.58에 맞췄습니다. 코스닥지 수는 0.94% 떨어지며 1,036.26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5원 상승한 1,17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키로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택시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차세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의 상용화도 추진합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전분기보다 키로와트당 3원 오르게 되는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입니다.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계속 오르자 전기료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달에 최대 1,050원이 오르게 됩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합니다. 지난달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겁니다. 우유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우유업체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새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육성 중인 LG전자가 이스라엘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사이벨럼을 인수합니다. 사이벨럼과 2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 투자 계약도 맺었습니다. LG전자는 앞서 차량용 조명과 전기차 동력장치 부문에 진출한 데 이어 이번엔 보안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래차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헝다그룹이 23일 만기 예정인 채권이자를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1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헝다그룹 2대 주조인 화인부동산이 보유하고 있는 헝다그룹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신규 송전설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에 12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보급이 늘고 있지만 생산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개통 연계가 안 돼 가동을 못하는 발전 설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급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생산 차질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이 예상을 웃도는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스마트폰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모바일이 삼성전자의 공급망 문제로 스마트폰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쌍용차의 새 주인이 오는 2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관사인 이와의 한영회계법인은 자금 증빙에 중점을 두고 투자확약서와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가 5천억 원대 초반을 써낸 ELBNT와 2천억 원대 후반을 써낸 에디슨 모터스의 경쟁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 상승한 260.9%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이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 중 유일하게 MG손해보험이 3월 말 103.5%에서 6월 말 97.0%로 떨어져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건 2년 9개월 만입니다.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24억 원 수준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은 과소지급하고 부당하게 갈아타기 계약을 유도했으며 임원경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박스루킨 1호의 품목허가 보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스루킨 1호는 박셀바이오가 개발한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암면역치료제입니다.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 1호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해외 기술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와 최대 7,38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인 이른바 바이아메리칸법을 뚫고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중 최대 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품질과 생산, 공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했습니다. 71개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여행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인천에서 사이판 항공편을 예약한 여행객이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사이판행 항공편의 탑승률은 8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1월부터 비행기 탑승 전 백신 완전 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사흘 이내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포럼을 열고 대대적인 인재 영입에 나섭니다.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카본2그린 전략 달성을 위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준 총괄사장과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제디자인 공모전 IDEA 2021에서 주요상을 휩쓸었습니다. LG전자는 무선 프라이빗스크린 LG 스탠바이 미가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받는 등 총 10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은상 7개 등 총 48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자동차 운송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11월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 기간이 지금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수차례 걸친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 대주 서비스가 연내에는 신용용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드로 확대되고 증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대주 가능 종목의 수와 대주량도 늘어납니다. 하반기 IPO 시장 열풍이 시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 여인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올해 상장한 기업 61곳 중 29곳은 IPO를 미룬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중소형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IPO 열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DLENC가 부산항망공사가 발주한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약 5,754억 원 수준입니다. 2006년 부산항신항 개항 이후 발주된 사업 가운데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DLENC 지분은 42%입니다. 남양유업 매각 파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 매매 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자 남양유업은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났습니다. 지금까지 9월 23일 퇴근길 서머리였습니다.